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어요. 그러니까요. 정오의 날이네요. 정오의 날? 정오가 바람의 선자니까. 방 잠잠해줬으면 좋겠네. 그래 뭐. 많이 부으면 많이 부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잔뜩 잘해요? 아니요. 오늘은 아니고 이제 이번 주. 너도 해? 아니요. 제일 큰 걱정인데 모르겠어요. 아 진짜 잠이 안 와요. 오늘 할 거 같은데? 아 오늘은 안 해보나. 아니 안 했어요. 너 진짜 할 게 없는데. 노래는 아닌 거 같고. 상대모 상대모. 뭐 찍고 있어요? 아니요. 장기자랑 준비하고 계세요?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. 뭐 준비하셨어요? 저 김종국 못 참하려고. 뭔가 자신만 만해 보이네. 살짝 한번 보여줘. 게임 한 번 해서 바꿨네. 네? 살짝 한번 보여줘. 아 네. 형이 좀 판단자 해볼게. 살짝 살짝 한 1도만. 형은 쟤도 좋아. 저거 소스랑 눈메이트잖아요. 형이 잘해줘요? 숱도 거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처음에는 떨렸는데 장비도 엄청 많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방에서 입술. 스파에서 같이 앉아서 휴이 보거나 아니면 제가 좀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잘 알려주십니다. 1. 2. 2. 2. 2. 2. 2. 2. 2. 2. 3. 3. 3. 3. 3. 3. 4. 4. 4. 5. 5. 5. 5. 5. 5. 졸업한 신인 근처님과 델커팅인과 중형은 되게 시일 때 잘 연습해갖고 첫날 딱 나와서 단체자랑 해야 되니까 준비 잘해 알았지? 못하면 여기 선배들이 해야 되니까 노력 잘해야 돼 알았지? 전환 동작에서도 무릎이 따다닥이 아니라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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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야 돼요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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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안 하셔도 돼요 동작 크게 크게 오른발도 갈게 땡기고 오케이 외발을 탱기는데 오른발을 재현이가 또 오고 아 진짜 아 진짜 동작 크게 크게 돌을 높게 높게 들으세요 이번에는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두칸 갔다 한 칸 뒤로 두칸 갔다 한 칸 뒤로 힘이 좋다 힘이 좋다 오케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민첩 상황은 정확하고 빠르게 아 진짜 못하겠어 이 형태 야 왜 정답을 왜 안하는데 왜 안하는데 넘치지 말라고요 뒤에서 선수 좋다 오케이 어이 선수 좋고 아 신원해 줘 형이 서로 느린가 형이 서로 느린가 형이 많이 느린거니까 형이 많이 느린거니까 좀 느려서 약간 빠른거 빨로 해방한다니까요 에이 승부분이 이쪽으로 나와 병원이 이쪽으로 넣어 나한테 비슷하게 스무스하게 바빠 보세요 따뜻다다 나오고 오 좋다 벽유 호우 이거 왠지 뭐 오케이 뭔가 왠지 사운드 진짜 형 대현이 대현이 아 진짜. 오케이 우리 마주 왔어. 다 왔네? 아 됐어요 이제. 자 여기까지. 한 명 남았어 이거. 자 해당이 끝나면 마무리할게요. 자 수고하세요. 아 됐어 됐어 됐어. 준우야 근데 왜 이렇게 옆에서 입으로 막. 준우야 지금 카메라 앞이라서 준우가 보일 거니까. 됐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. 아 진짜 몰랐어요. 용기선민들 이거. 죄송한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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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